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산업 하면 조선해양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신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초점은 친환경과 스마트 선박에 맞춰져 있습니다 육상의 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면 바다에는 자율운항 선박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스마트 선박의 시장이 800조 원 이상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친환경과 스마트 선박 시대에 점하여 이 주제를 놓고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기 AVL 부사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권호익 한국글로벌솔루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연구소 신탭오션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세 분을 모신 것은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재전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마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코마린 컨퍼런스 그리고 코마린 전시회라고 합니다만 이 코마린 컨퍼런스는 40년 전에 부산에서 시작을 하여 지금 현재 아시아 최대의 조선해양 분야 설비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4대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매 2년마다 개최는 되는데요 2013년부터는 코마린 컨퍼런스라는 국제회의가 같이 어울려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8년째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세 분이 오신 것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놓고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선 권호익 대표님께 좀 의견을 좀 여쭙고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미래이라면 큰 주제가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과 스마트는 선박북은 아니고 항공, 자동차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계에서는 거의 기름을 떼는 엔진이 없어지면서 전기차 또는 수수차가 2030년도 나올 거고 선박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지금 유엔 산하기우인 아에모라는 국제회사기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룰들은 신조선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아예 현조선, 전 세계에 떠 있는 바다 그러니까 떠 있는 모든 배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가장 강력한 CO2 규제입니다 결국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메탄부터 시작해서 CO2인데 가장 많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CO2인데 이걸 배에서 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조선 뿐만 아니라 현조선까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하고 그래서 결국 아엠오에서는 2050년까지 CO2 70%를 줄이자라고 했는데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소리냐 2050년까지 100% 제로탄소 시대를 배에서도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대형 조선 3사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한국에서 수주한 선박의 한 80% 이상은 다 LNG 연료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LNG 아니더라도 향후 앞으로 암모니아라든지 할 수 있는 레디 디자인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아직 중국과 일본은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친환경은 끊임없이 한국이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쪽 친환경 연료 쪽으로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해지는 것은 모든 생태계가 바뀌면서 실은 또 배에 선언들이 있으면 깊이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전체 쉽게 우리가 항로의 최적화를 이루어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금 웨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항로부터 분석하면서 최적의 연료 그리고 항구에서 대기 시간 없이 자스트 인타임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항구와 배와 사이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터페이스를 해서 전체 최적화를 그러니까 기름도 적게 들면서 어떻게 하면 배를 스마트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배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육상에도 배와 같은 디지털 트윈 시대를 만들면서 건조자가 장비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가는 게 대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이강기 부사장님께서는 유럽의 동향이랄까 전체 분위기는 지금 친환경 스마트 선박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유럽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이 조금 어떻게 보면 선두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은 전통적으로 선주국입니다 그래서 선박을 많이 발주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 건조하는 대형 선박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어서 유럽이 자연스럽게 기술을 좀 주도하는 그런 색채를 띄게 되는데요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 이거는 뭐 이제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스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럽의 화두라 할까요 경향 추세는 D&D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 앤 디지털아이제이션 해서 탈탄소와 디지털화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개발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이 환경을 위해서 뭔가가 이제는 개발되는 시대를 지나가지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사이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스냅샷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친환경이라는 그 화두를 그야말로 비디오 찍듯이 그 라이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은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기술적인 면과 또 탄소가 적게 혹은 아예 들어있지 않는 연료를 쓰는 그래서 기술적인 면과 연료의 선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옵션이 있긴 했는데 양쪽을 다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한 가지 연료 그 다음에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선박 이것만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연료도 여러 개 있어야 되겠고 그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을 조합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레고의 레고 테크닉 블록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어디인가를 찾아야 되고 또 그걸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요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디지털화 되어야만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지털을 통해서 그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취합하려고 하니까 그 정보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고 또 누군가는 또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또 해킹하려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시큐리티 문제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런 요소요소 기술들이 정말 산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특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제가 할 일이 아주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유럽의 동향은 환경을 이제는 그냥 스냅샷이 아니고 그야말로 라이프 사이클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기술의 뭐랄까 이제 기술을 집적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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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하면 융복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용어를 역시 대학에 계시니까 영어 선택도 저희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융복합 기술이 더욱더 이제 필요로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유럽은 거기에 따른 기술 개발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체계 그러니까 표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법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인터넷이 상용화된 게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문명기기와 함께 수많은 엄청난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전자기기도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선산업 친환경 스마트 선박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선박 즉 디지털에 관련된 전환에 관련된 우리 연구석 박사님께서 좀 간단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까 이강기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의 동향을 조금 더 제가 현장에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고 있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 연구가 노르웨이에서 국제과제를 따내고 EU 공동과제에 참여해서 또 같이 하고 산학과제를 하는 게 저희 주 업무인데 최근 2년간 저희가 따는 프로젝트의 한 80% 이상이 주제가 디지털화 혹은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무인 선박 얘기가 아주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기후변화가 말씀하실 대로 이것은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기게 되었죠 유럽은 지금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이미 설정을 해놓고 그린딜이라는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유럽에서 제가 거기 연구를 하면서 유럽이 좀 잘한다고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정부, 산업, 학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구를 잘 하고 있어요 서로 신뢰가 잘 쌓여 있어서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산업이나 학계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특히 산업과 학계 사이에서 신뢰가 잘 쌓여 있어서 산업은 또 믿고 자기 데이터들을 나눠주고 또 학계에서는 그걸 받아서 산업에 좀 잘 맞는 그런 응용 기술들을 잘 개발을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잘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럽의 산업의 전략을 보면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이라든지 산업 표준들을 좀 주도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참여를 해가지고 노르웨이 성급인 DNV랑 같이 그리고 노르웨이 과학기술 대학하고 같이 그런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 디지털 기술에서 좀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어떤 선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한번 접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되는구나 안 되는가를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활용을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다양하게 전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표준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유럽에서 좋은 방향으로 선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로랑 선박의 시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로랑 선박을 운영하는 선박 관리 플랫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에 있어서 구글이 구글 플레이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앱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을 플랫폼을 깔아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처럼 조선해양산업 분야, 조선산업 분야에서도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표준화, 국제 표준화의 동향은 아마 그러한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국제적인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콘스터의 또 다른 하나의 얘기의 축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연계해서 조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또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권호익 대표님 친환경 스마트 시대가 되면 친환경은 제조업이니까 나름대로 일자리가 있다고 엮여집니다만 스마트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자동화, 무인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견을 주셔서 어떤 일자리가 새로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 각 전수, 대형 전수에서 수주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건 이제 2020년 넘어오면서 불확실성, 언서스텐티가 강했고 그러다가 또 코비드19이 되면서 더 선주들이 주저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주들이 앞으로 친환경에서 어떤 연료로 가야 하는지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주를 미뤘는데 이제 더 이상 발주를 미룰 수가 없게 됐어요 환경 주제는 갑자기 다가오죠 이제 옛날 배들은 또 리플레이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연료 소비가 많던 이런 배들은 리플레이스 되고 아예 운항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로를 할 것인지 기존에는 옛날 선주들이 유럽 선도 일부는 많은 중국이 파이낸싱 해주고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품질이 문제가 되고 이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 배가 3년, 5년 뒤에 운항 효율성이 어떠냐 중국 가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선주들이 지금 보면 결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좋은 배다 운항 경제성이든 한 2, 3년 지나면 중국 배는 계속 수리해야 되는데 한국 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한 장주기로 아마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싶고 그래서 두 가지 틈인데 하나는 각 대형 조선소들의 수주 붐이 늘어나가지고 올해는 대부분 다 친환경 그러니까 중국, 일본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향후해서 LNG부터 시작해서 암모니아 레디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한 틀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배들이 결국 스마트인 게 지금 선원들이 많이 탈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무인화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군함 같으면 들어오는 식으로 하겠지만 전 세계 항구를 다니다 보면 선원들이 필수인데 얼마나 선원들한테 안락하면서 편안하게 라이크홈처럼 만들면서도 이걸 그러니까 점점 첨단화 돼가는데 선원들이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일반 대학에서도 총장님께 잘 아시겠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문과, 이과가 갈 것 없이 최소한 인공지능 베이스에서 그런 큐리클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조선소에서도 보면 조선소 자체가 스마트해져야만이 그 배가 스마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무, 회계, 인사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가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뿐만 아니고 임공계까지 그 베이스로 해서 과목의 융복함 최소한 대학을 졸업할 때는 파이슨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교육을 최소한 받고 나와서 어디 가진가 본인 코딩하고 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은 LNG 연료 추진이 되면 우리 생태계가 결국 한때는 대한민국의 1, 2, 3, 4, 5, 6, 7 조선소가 전세계 1, 2, 3, 4, 5, 6, 7 그게 2010년도였습니다 10년 만에 우리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친환경, LNG부터 시작하는 연료 공급 장치를 한국 업체들이 같이 개발한다면 다시금 생태가 커지면서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1, 3, 4, 5, 6 신조 조선소만 전세계를 가지고 호령을 했는데 이제는 떠있는 배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세계 모든 배에 대해서 기존의 고객을 찾아내면서 그런 걸 우리가 해주고 리트로피도 해주고 수료해주면서 우리 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정부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사람들이 우리는 기존의 조선소의 물량과 볼 게 아니고 전세계에 있는 배를 우리가 상대로 영업을 한다 치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각 장비들의 첨단화까지 해서 앞으로 모든 사물들이 패드 시스템이나 타블릿이나 휴대폰에서도 그 배의 컨디션을 지금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주든 조선소든 그 배가 인도 3년 됐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이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화면이 가면 AR, VR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이용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조선소에서 바로 보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원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배에 타는 선언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니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교육을 그래서 저도 조선소였을 때는 상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가이스라든지 해서 대규모 인형을 보내서 6개월 텀으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전체적인 디지털 컬처를 꾸려나왔고요 그게 점점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바텀업 같이 어울러면서 전원이 디지털 마련이 돼가지고 자기 일을 다시 봐서 디지털 분석하고 그게 결국 조선소가 디지털화 되면 배 자체를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배를 디지털 트윙까지 같이 만들면서 건조 과정부터 장비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도 ESG하지만 하여튼 인바라먼트 최선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한국에서 만드는 배가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연료 적게 먹고 연료 적게 먹는다 말은 에미션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료를 제일 안 쓰는 배가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적게 쓰면서 이 연료 자체가 탄소가 없는 암모니와 수소로 빨리 우리가 전환시키면 그래서 대학 과정도 지금까지 전통적인 조선공학 기관공학 이런 장비부터 해서 이제 점차 IT까지 와가지고 아우라는 결국 ABCI라고 부르는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그래서 모든 센싱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큰 배 하나의 자체가 그대로 움직이면서 인공지능에 집합체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물론 사이버 시큐리티 막으면서도 원활한 데이터 가면서 배도 모니터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관련된 산업 전체 그러니까 우리 조선해양산업 전체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결국 그러니까 조선수주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가적으로 폭풀, 낙수효과처럼 산업계가 커지면서 다시 또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이 아직도 조선공학과가 건재하는데 일본 보면 이미 동경대 조선공학과가 없어지고 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설계 능력이 잃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표준순만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설계도 대부분 한국이나 이런 데서 해주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설계할 능력이 잘 안 되는데 그나마 한국이 다행인 것은 조선과가 건재하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수출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큰 자랑이고 그래서 결국 이걸 생태계가 커지면 당황적으로 일자리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강기 부사장님 또 연관된 말씀입니다만 유럽은 제가 아까 기후 이상 이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독일의 대홍수라든지 터키의 대형 산불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후 온난화의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래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친환경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뭔가 정책적이라든지 산업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스마트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화도가 유럽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야말로 이거는 마스터죠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화도로 태도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유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참 부러운 게 정말 산학연 같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거의 한 기관처럼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서로 믿고 공조가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정부 체제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연구개발 혹은 고부가가치로 가기 위한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합의를 이미 뛰어넘어서 하나의 체제로 이렇게 안착을 한 그런 경우인데요 친환경 혹은 스마트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해당 기업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이 그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정부가 그 기업 또는 그 해당 기관과 바로 같이 파트너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요구가 대학을 꼭 끼우라고 하죠 왜냐하면 대학은 거기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시키고 양성시키려고 하면은 그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서의 기술을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이 먼저 이게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대학이 왜 그런 기술을 미리 교육시키냐 하면 또 대학으로 와서는 그런 기술을 교육시키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줬냐 이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두 개를 뭉쳐서 한 기관처럼 이렇게 움직일까 하면은 그게 서로 상호 보완 효과를 일으켜서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학을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매개체로 꼭 이렇게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바디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강력한 지원하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 우리 권 사장님 말씀하신 뒤에 그다음에 총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스마트가 일자리를 잃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생각해보면 이 컨퍼런스를 해보면요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인력이 소프트웨어만 해도 한 1200명 정도가 있고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기술은 선박이 만약에 스마트화 된다 그러면 선박에 성산하고 있는 기사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것 자체가 전체 일거리를 줄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수송하고 보완시켜야 되고 시큐리티를 해야 되고 그걸 분석하고 또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잡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잡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지 그 잡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고부가치 산업이니까 그게 더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기상이변을 통해서 유럽은 이제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환경 기술이나 스마트 기술의 개발을 이제는 개발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실행해서 실천해서 그것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전체 자연을 더 나은 진로 이렇게 개선시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행동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마트화, 디지털화된 데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우리 저기 연구소 박사님께서는 우리 이강기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신탭 오션 쪽에서 주로 이제 관련 디지털 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디지털화에 대한 최신 연구를 주로 하셨는데 연구를 하시면서 아까 언급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연구 분야 외에도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실용화 관점에서 디지털화와 관련되는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 분 또 가장 젊은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약간만 더 보충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무인화가 된다고 해서 물론 선원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선원은 이미 지난 100년간을 통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한 100년 정도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짓는 초대형 유조선 같은 선박에 선원 수가 제가 듣기로 한 100명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조선소에서 설계 기준을 보면 한 20명 내외로 설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실제로 운영을 할 때 보면 더 적은 숫자들의 선원들이 타서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미 선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미 적은 인력들이 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조금 그런데 디지털화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기술의 종속화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애플 이런 대기업들이 아주 수많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기술 내에서 모든 에코 시스템들이 이루어지도록 해버리면 자칫하면 기술의 종속화가 돼서 돈은 결국 그런 큰 굴지의 기업들만 벌게 되는 그러면 일자리가 좀 뺏기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선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박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선소 조선이라고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대형 조선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산업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조선이라고 한 가지 산업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울 만큼으로 조선은 통합산업이에요 소형 조선소와 대형 조선소의 산업의 그런 성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소형 선박에 맞는 중형 선박에 맞는, 대형 선박에 맞는 그런 시장들이 세분화된 시장에 잘 맞는 그리고 또 지역별로 또 다른 그런 기술들이 다 계속 다른 플랫폼들과 기술들이 필요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의 다양화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A조선 쪽이나 해운 쪽은 그래서 이제 이런 IT 업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형 업체로의 그런 기술 종속화가 좀 훨씬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이 이제 ICT 기업이 ICT 기술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이 전반화 돼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 시대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폭주하는 게 일상적인,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제일 걱정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이러면 주로 소프트웨어만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기계 즉 인터페이싱 교차되는 부분이 아마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스마트 선박에는 선박 분야뿐만 아니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같이 교차되는 그런 아까 융복합의 인재 그 인재는 사막의 모래알처럼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사막이 어느 일자리냐? 사막에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없지만 내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헌증이 난 그 길이 새로운 일자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사고가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차량에 해킹을 당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가거나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후진을 하거나 이것이 이미 관할 건 제 권한이 해킹한 사람에게 가있으니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선박의 경우는 배 한 척이 보통 천억에서 1조 원대 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킹 당하면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막대한 손실도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보안의 문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해 주시면 되시죠 저는 이 선박의 보안 문제가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서는 이미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박에서도 이미 사고가 났거든요 선박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도든지 이유를 잘 파악하기 힘든 경우였지만 어쨌든 전자기파가 선박을 공격해서 그게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되었느냐는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선박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통제 불가능 상태에서 충돌을 하는 사건이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킹이든지 아니면 오작동이든지 그래서 선박의 보안 문제 결국 데이터의 보안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그쪽을 주로 하시는 우리 연구석 박사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쪽은 한번 또 여쭤보고 싶네요 선박의 경우에는 자율 운행 차량에도 당연히 똑같은 문제가 적용이 되는데 선박은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선박이라고 하면 보통 먼 공예나 육지에서 떨어져서 운행을 하는 데다가 거기다 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보통 세틀라이트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 그 대역복이 굉장히 적습니다 혹은 굉장히 비싸죠 그걸 쓰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이버 어택, 사이버 위협이 가해졌을 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IT 전문가의 지원이나 또 무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IT 전문가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지원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뭐 규제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플레이어들도 조선소도 다양한 조선소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해운업체들도 또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다 적용해라 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도 생기게 되고 비용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선박은 조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각 조선소마다 어떤 형태의 스마트집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걸 받을 때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잘 갖추어야만이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그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암호 로직을 통해서 우리가 억세스 가능하다든지 그러니까 외부에 차단하는 거 그래서 그게 아마 조선소마다 다른 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배할 때마다 매년 또 배가 선적 따라서 LNG선이 있고 뭐 탱크선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선이 있고 각각 하는 정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갖춰가지고 파이어볼을 하는지 그게 지금 채용적으로 선박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해서 등급대로 따라서 성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성인 선박이 자용량 선박이라든지 자동화된 선박 그걸 속칭 디지털 선박이라고 합니다만 디지털 선박에 대한 사용을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성급이라든지 이렇게 받는데 그 조건이 결국은 보안 테스트를 받는 건데 그거는 이제 통신의 관점에서 기계와 기계의 통신의 보안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가정용 또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 이걸 가지고 요즘 에어컨을 켜거나 테레비를 켜거나 또 여러 가지 가정기기를 온오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휴대폰을 해킹을 해서 본인의 뜻하고 무관하게 바깥에서 남의 집에 휴대폰을 켜서 전원을 켜거나 밥솥을 켜거나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트워킹 보안, 즉 기기와 기계의 보안보다는 자체 기기에 가진 고유의 소프트웨어 그걸 이제 일명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프로토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융복합의 지식을 갖춰야 되는 이런 인재 보안에 있어서도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사이버 보안에 공부해야 되고 또한 기계 시스템도 이해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다 이해해야 되는 이러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저는 해양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보안학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 해양대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선해양산업의 1위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일이 또 조언 주시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필요한 교과목, 기술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얘기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사이버 시큐리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단 말이죠 이게 학부 과정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학부 과정으로서는 사실 일반 공과대학은 보통 한 130학점인데 방금 말씀드린 걸 다 소환하려면 한 160학점 그러려면 고교 수업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대학원 과정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너무나도 빠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로 그리고 아주 집중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소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 학부 과정에 적용을 하고 또 한번 보면서 필요하면 대학원도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조선해양 분야의 학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과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해양 산업을 일으킨다 그리고 미래의 산업을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학부 과정,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원 과정도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해양 산업은 세계 무대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국 대비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경쟁국으로부터 항상 고삐를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부동의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식경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특히 대학과 정부 그리고 산업계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우익 대표님 산업계의 관점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조선해양 산업은 이게 미리 자동차라면 냉장처럼 미리 만들고 파는 게 아니고 개별 수수 산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조의 입맛에 맞는 이런 배를 설계하고 하고 전 세계 배들이 또 항로가 다 틀립니다 선조마다 우라는 패턴이 틀리고 해서 얼마만큼 선조한테 플렉시벌하게 잘 맞춰주느냐 또한 선조한테 배의 성능이라든지 품질적인 외에 또 가격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저가 무기로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포사이돈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 선박 투자 연합체에서 그린십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가 빠져 있는 게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인데 아마 한국이나 일본은 그쪽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고 제일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보면 정부에서 거의 모든 국적선, 그러니까 국수국죠 중국의 물건을 중국 배로 나겠다는 그것 때문에 중국에 발주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선조들이 자기 자본의 원인 10%밖에 안 돼도 95%까지 정부 전위로 지원을 해줘서 거의 중국에서 건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책 금융이 좀 더 절실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도 이미 전 세계 3대 선주 MOL, K라인, NYK 이런 선주들이 다 절반 이상을 일본에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면서 또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친환경 선박 LNG부터 시작해서 가게 되면 이 고부가 가치가 됩니다 기존에 비해서 이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업체들도 똑같이 제품 자체가 가치가 20%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친환경 시장을 하면 결국은 선조들이 우선적으로 한국에 발주하면서 코리안 프리미엄 주고도 먼저 만들고 할 수 없을 때 중국, 일본 건너가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재체까지 이 프리미엄을 받고 수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생태가 살아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융복한 인재가 조준소나 해운역에 와가지고 이걸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만이 한국에서 만드는 배 한국 선언이 스마트하다 될 거고 한국 제품이 모든 기자재체가 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아지지 않느냐 차일점이 아니냐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 그 다음에 교육적인 방향 그러니까 산학위원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다 크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광기 부사장님 좀 마무리 한 말씀 주시죠 알겠습니다 전점으로 동감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도 해양 분야에서는 특히 고객들의 최종 수요자죠 그분들의 취향이나 혹은 요구사항을 청취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청취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중고성과가 한국산이 제일 잘 나간다 가치가 제일 높다 할 때 되게 뿌듯하고 이게 우리 조선산업 1위의 상징이다 혹은 정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문제는 추격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격의 거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건데 지금이야말로 여기까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아가는 계단을 한 단 더 높여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갑옷을 하나 더 입듯이 우리가 옷을 하나 더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제가 이제 기술의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친환경기술, 스마트기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지금 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선박에 있는 기존의 선박 운용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겠다 그렇지만은 육상에서 그것을 AI로 운전하는 인원은 늘어나겠다 하는데 여기에서 갭이 뭐냐면요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는 융복화 기술을 가진 훌륭한 인재를 대학에서 이렇게 산학협력으로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오퍼레이션에 있는 이분들이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잘 적응하도록 새로운 자외, 새로운 어떤 고부가치 산업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재개혁시키는 재개혁 제도가 상당히 좀 시급해 보이고요 저는 정말 이번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필요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특히 지금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앞으로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세계적인 어떤 뭐랄까 세계를 무대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국가입니다 그 배양 속에서 최고의 교육받고 나오면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문이 다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인생을 생각하시고 선택 잘 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전 세계의 무대로 꿈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이광기 부사장님은 독일의 유명한 기업 만 BMW도 부사장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글로벌 해외 기업의 부사장 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폭넓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마린 토크 콘서트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미래에 함께해 주신 우리 고노익 대표님 이광기 부사장님 그리고 연구석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시대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예능의 K-POP이 있듯이 산업에도 K-조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K-조선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론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산업 1위를 지키기 위하고 또 초격차를 내기 위해서는 친환경과 스마트 선박이다 이렇게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지속적이고 성장이 가능한 해양산업 생태계를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조선 해양인들이 여기 계신 분과 함께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마린 토크 콘서트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미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마린 토크 콘서트 코마린 토크 코마 Tin